다 세탁, 철리 다 걷어 드디어 철거 작업이 나 왜 끓이지마 나 손가 냄새가 나 냄새가 나 괜히 질려 손 아작날 수도 있어 겨울이 나고 장난감 분리 타임 진짜 쓸데없는 거 엄청 많다 엄청 깨끗해 엄마 장 보러 갔다 올게 안전 그렇지 살아서 보자 아니 뭐 살아놓겠지만 감염이 안 돼서 와야지 장조림을 위해 육수를 대다니 훈이 안 된다 큰일이 안 된다 맛있다 꿈벡팡 꿈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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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우와! 너무 불안해. 오, 웬일이야. 오, 좀 때깔이 좋아 보이긴 한데? 바삭해 보이는데? 맛있어. 바삭해. 왠지 알아, 그거. 기름을 오지게 넣어야 돼. 아이고 뭐. 소식 동물 같아. 넌 육식 동물 같고. 엄마, 새발나물 맛집 차려야겠다. 헉! 아, 맞추. 맞추 싸! 맞추. 맞추. 그냥 이거 엄마 눌리려고. 아아. 아아. 다리가 길어졌어. 이거 좀 치워줘. 아빠 뭐야? 갑자기 책 들고 오는 거? 방금 전까지 저거 움직이고 있었는데. 어? 이거 뭐지? 밥 한 끼 먹으면 이렇게 설거지가 나와. 아아. 아아. 설거지 봐. 아, 이거 뭐야. 이게. 하하하. 아빠의 관리가. 여기만. 여기만. 호마 농구가 되어 상추도 신고 수확도 했지. 쨍쨍해. 눈물 날 것 같아. 봄방 이거는 비와 with the- 아빠! 감동적인 편지를 그렇게 빨리 해오어. 그러면. 빨간 입술을 가지고 내가 있었으면 소원을 안고 있는 게 예쁜 딸을 낳았어요. 아빠가 좀 천천히 읽어봐요. 하하하하핳. 앉히지 마. 하하하하핳. 하하핳. 하하하핳. 하하하하핳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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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한 입을 보좌하. 여긴 앉은 기가 높으면 오빠가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랑 앉은 기가 높은 기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안 봤어 아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인다? 응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날아갈 수 없잖아 이거 뭐지? 나 이거 붙여도 돼 이거? 응 내 옷에 다 먹으네 엄마 조심해야 돼 너만 더 먹어야지 뭔데? 이거 올리브 올리브 다 먹어 핫 뜨거 나 왜 불안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냐 이거 왜 불안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냐 이거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 또 밥에 잘 먹은거 밥들이 잘 먹어 게 아니라 밥이 잘 먹어야지 그런 거 제일 좋은 거? 네 그리고 지금 잘 먹은거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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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도 뭐해 하나 어떻게 알았어 나 진짜 퀴즈 글 짜 있는거에요 그러네 다리 아니야 노래 아니야 오 맞아 대박인데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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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고핀 고핏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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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잘자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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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